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베드로호서 3장 18절입니다. 베드로호서 3장 18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좀 읽을까요? 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근래에 김영아 씨가 쓴 여행의 이유라는 책에 나오는 한 여행가의 이야기입니다. 한 여행가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겠다고 이렇게 큰 배를 하나 타고요. 태평양을 횡단을 했습니다. 1년 동안 흰 여행을 마치고 이렇게 돌아와서 그가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 세상이 바뀌어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서운할이 많지 모든 것이 제자리였죠. 그러나 괜찮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제 자신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1년 동안 여행을 하고 돌아오니까요. 변한 건 하나도 없었는데요. 자신이 변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달라져 보였습니다. 2020년이 벌써 1월을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1월 1일 첫날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많은 결단도 하시고 또 뭐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많이 생각들 하셨을 텐데요. 한 달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제가 뭐 다 알 수는 없겠죠.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달이 지났지만 마치 2020년에 11달이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그때와 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다시 결단하고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꼭 필요한 게 있는데요. 뭐냐면요. 1년 전에 나와 그리고 지금의 나를 꼭 비교를 해보아야 합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변해져 있는가. 그것을 한번 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했는가 그것을 좀 확인해 보는 거죠.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였는데요. 그때 아주 제가 뜨거웠던 한 해가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로마서 강의가 14권인데요. 제가 이걸 1년에 걸쳐서 읽었습니다. 이걸 읽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매일 저녁에 집에 오면 TV를 끄고 앉아서 이 책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마치고 나니까요. 그 해가 딱 지났는데요. 정말 제가 달라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영적으로 정말 달라진 게 그냥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돌아보았습니다. 1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어떤가 돌아봤는데요. 제 안에 그때만큼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때처럼 그때 뜨거웠던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없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목회자가 된다고 해서요. 저절로 영적으로 잘하는 건 아니다. 그것을 제가 지난 1년 동안 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앞부분에는요.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무법한 자들과 거짓 선생들의 미혹에서 피해라. 피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타락하고 분란을 일으키는 경향에서 피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물마술처럼 오직이라는 단어를 쓰면서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자라가라고 건면을 합니다. 그저 죄로부터 피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그냥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로 향해 가야 되는 겁니다. 먼저 자라간다는 말이 있는데요. 자라간다는 말에는요. 탄생하고 성장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탄생은요. 이렇게 생명을 우리 안에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오인이 될 때는요. 누구나 새 생명을 우리 마음에 이렇게 받습니다. 탄생이 있어야 성장이 있는 거니까요. 아이를 가지게 되면요. 아주 작은 점 하나가 초음파 사진에 나옵니다. 첫 아이를 가졌을 때요. 이런 사진을 보여주는데요. 진짜 작은 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초음파 사진이 자라서 지금 제 큰 딸이 18살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점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요. 복음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받는 것은요. 우리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이렇게 나오죠. 그가 낮에는 안 오고요. 밤늦게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아마 조용한 때를 기다렸다가 온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회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내들인은요. 최고의 자유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최고 수장이죠. 이 의결기관에 속한 사람이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려면 지위도 좋아야 되고요. 출신도 좋아야 되고요. 학문도 좋아야 됐습니다. 두루두루 갇혀야 되는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도요. 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에는 그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거듭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는 깨닫지 못했죠. 니고데모가 한 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나이까.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무리 세상적으로 훌륭한 지위와 지식을 다 가지더라도요. 우리가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는요. 알지 못합니다. 지금도요. 이 세상의 지식을 다 동원한다 그래도요. 그 영원한 나라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작은 어린아이들 다섯 살, 여섯 살짜리 어린아이들도요. 우리 예수님 얘기를 들으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걸 자신의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고등학력을 가진 교수님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성당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정말 신실하고 열심히인 수도사였습니다. 그는 수도사로 살면서 금식과 기도와 구제에 정말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수도원 규칙을 엄격히 지켜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있다면 바로 나야. 내가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했던 우리 마틴 루터였습니다. 그는요. 죄의 고백을 얼마나 자주 했는지 선임 수도사가 야 좀 죄를 모아서 가져와. 좀 한 번에 오지 말고 좀 모아서 가지고 와.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자기가 조금 더 성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의가 낯선 곳에서 우리에게 오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종교인으로 살면서 열심히 공로를 쌓았지만 그 공로는요. 그저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감리교를 세운 웨슬리 목사님이 있는데요.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시죠. 매우 신실한 가정에 신실한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는요. 옥스퍼드 대학을 다닐 때 홀리클럽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요.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또 교도소에 가서 구제하고 참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미국에 있는 조지아라는 곳에 선교사로도 나갔습니다. 그런데요. 그는요. 그 조지아에 가서 자기가 참된 생명이 없다는 것을 그곳에서 그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도덕적이고 선한 일을 많이 했지만 자기 자신이 성장하거나 발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 웨슬리 목사님이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생명의 원리는요. 그 안에 성장의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그게 이렇게 자라나야 합니다. 생명을 담고 있는 사람은요. 처음부터 달라요. 어떤 한 성도님이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님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교회에 왔어요. 주님을 정말 뜨겁게 만나고요. 교회의 여러 사역에 참여했습니다. 뭐 그런데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요. 너무 투박한 거예요. 이분은 너무나 투박했습니다. 이제 신앙생활 막 시작했으니까요. 교회 문화도 모르고 교회 생활도 모르고 교회 용어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은요. 그가 참여하는 기도 모임은 늘 뜨거웠어요. 함께하는 소그룹에는요. 항상 은혜가 넘쳤어요. 그에게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헬무트 틸리케라는 교수님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생생하게 살아있는 신앙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교수님은 얘기했어요.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요. 살아있는 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명절에 우리 가족들 만났잖아요. 안 믿는 가족들 만났을 때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요. 생명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은요. 자라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자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자라는 걸까요? 베드로 사도는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가 한번 다시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라가는 방법을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는 은혜고요. 하나는 지식입니다. 자라가는 방법은요. 은혜 안에서 자라가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좀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것을 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은혜 안에 자란다. 이거 참 되게 범위도 넓고요. 너무 많은 다양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은혜 안에서 자란다는 것은요. 아래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래로 성장하는 것을 은혜 안에 성장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일반 법칙은요. 다 위로 성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나무도 위로 자라고요. 동물들도 위로 자랍니다. 어린 아이가 일어서고 자랄 때 우리는 아이가 자라는 것을 막 박수 쳐주고 우리가 기뻐해 줍니다. 조직의 문화도요. 이렇게 위로 자라갑니다. 세상 문화 속에 살아가면요. 다 위로 위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연말에 동기들이 다 승진하는데요. 자기 혼자 승진하지 못할 때 그 오는 그 자괴감과 그 열등감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은 다 성장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위로 자라는 성장에 비해서 나는 항상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요. 동일하게 이 성장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성장을요. 표면적인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처음에 같이 기도했던 것처럼요. 교회도 인원이 늘어나야 돼요. 500명, 600명 교인도요. 그런 교회도 인원이 늘어나야 돼요. 인원이 늘어나지 않으면요. 마치 우리 교회가 죽은 것 같아요. 그리고요. 교회 안에서요. 직분도 점점점 위로 올라갑니다.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요. 저랑 비슷한 또래의 집사님들이 집사 때 그랬어요. 저는요. 직분 같은 거 신경 안 씁니다. 집사면 충분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비슷한 또래 한 분이 권사님이 되셨어요. 막 술렁해요. 분위기가. 어떻게 하면 권사가 될 수 있는 거냐. 그때부터 막 질문이 옵니다. 저에게 막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권사직분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당의 책자에 다 나왔잖아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요. 아래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비천하게 낮아주신 예수님은요. 아래로 성장하신 대표적인 분이십니다. 그리스에는요. 더 작아짐으로 인해서 더 크게 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그 죽음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아래로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인데요. 우리 좀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미랄이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듯이요.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스 요인들이요. 미랄이 되어서 이렇게 아래로 자라가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인데요. 우리 좀 자매님들이 한번 43절, 44절 이렇게 두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은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성장은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던 성장과 달랐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요. 그저 예수님의 신성모독과 실패와 비참한 죽음만을 보았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의 영광을 한 알의 미랄이 썩어지는 영광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래로 성장하고 낮아진다는 것은요. 왠지 좀 실패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들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현실 하나님의 세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영광과는 다른 종류의 것입니다. 이 세상이 생각하는 영광과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그 낮아짐은요. 눈에 띄지도 않고요. 매력적이지도 않고요. 우리의 욕망과 자아를 올려주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이고 낮아짐의 영광입니다. 이 아래로 성장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 십자가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지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부서져서 분배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래로 자랄 때 자신의 힘으로 극복하고 자신의 힘으로 이기고 내 힘으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낮아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바로 그 시점에서 우리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낮아짐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가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래로 자랄 때 우리를 하나님의 팔에 완전히 맡겨드리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자라는 것은요. 그래서 낮아지고 아래로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기를 대표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제임스 패커 목사님입니다. 나이가 90세가 이제 넘으셨습니다. 연세가 많아지면서 이분이 황반변성이 와가지고요. 눈이 먼 일을 그 병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저작이 책과 글로 300여 편 이상 나왔습니다. 글로서 많은 사람에게 많은 복음을 전하고 많은 목회자들에게 영향력을 온전히 이렇게 펼쳤던 아주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노년의 병은요. 그를 아주 쓸쓸하게 만들고 낮아지게 만들고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저 그 훌륭했던 영향력 있는 그런 어르신이 아니라 그냥 한 분의 노인이 되어 계셨습니다. 한 기자가 이 낙심했을 것 같은 제임스 패커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커 목사님에게 인터뷰를 해요. 그런데 너무나 놀랄만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패커 목사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는 눈이 먼 대신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렸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더 나은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준비 방법입니다. 자기의 노년과 자기의 눈 멀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에서요. 그는 아래로 자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그런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요. 높은 곳에 내 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잘해서 내가 뭐를 잘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 삶이 아래로 자라며 은혜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아래로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자라가는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저 지식이 많이 풍성해지고 신학적인 학문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존 맥키라는 신학자가 발코니와 길이라는 비유로 이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은요. 저녁이 되면 이렇게 발코니에 나가서 부산한 거리를 이렇게 내다보면서 밤하늘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관습이 있다 그럽니다. 발코니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완전한 관찰자입니다. 거리의 삶에 관심은 있지만요. 나의 삶하고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발코니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요. 아주 경건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경건하게 찬양을 할 수도 있고요. 교회의 어떤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과 경건하게 인사를 나눌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경건한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진정한 삶과 많은 괴리감이 있을 뿐입니다. 거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삶은요. 그저 피상적인 삶이고 미숙한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고난이 닥쳐오면요. 그냥 넘어집니다. 그런 사람은요. 어려움이 닥쳐오면요.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관찰자였거든요. 반대로 길 위에서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요.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그런 사람입니다.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길 위에 있을 때는요. 참 부딪힘이 많습니다. 관계에 어려움도 생기고요. 때로는 알 수 없는 고난에 직면합니다. 때로는 자기 죄성 때문에 너무 괴로움에 떨곤 합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요. 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요. 발코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요. 길에서 적극적으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우리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과 관계를 맺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요. 바벨론이라는 발코니에서 이렇게 끌려 내려와서 길이로 왔습니다. 그래서 고향 땅을 떠나 낯설고 새로운 곳을 향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그 길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자기의 아들 이삭도 내어줄 만한 굳건한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자기의 안정된 직과 또 직장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머리둘 곳도 없고 집도 없는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글 위해서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요. 우리를 특별하게 해줍니다. 이사야 43장 1절인데요. 우리 이것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불러내서요. 자기와 함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분을 지켜보고 그의 삶의 방식을 배우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상적인 지식을 떠나서요. 그분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안전한 곳으로부터 떠나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안정된 곳으로부터 떠나서 믿음의 길로 내려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요. 불확실하고요. 불안전하고요. 때로는 어려움이 많은 그런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길 위에서 예수님을 알아가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은혜 안에 자라간 사람은요. 결국에는 어른이 됩니다. 어떤 어른이 되냐면요. 경건한 어른이 됩니다. 교회 안에요. 참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어린 다닌다고 오래 교회에 다녔다고 해서 영적으로 어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교회 안에 오래 있었지만 제가 아주 미숙한 어린아이라는 것을 죄에 넘어지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자연적인 어린아이와 영적인 어린아이는요. 좀 특성이 좀 비슷해요. 아이들이요. 장난감 있으면요. 다 자기 거예요. 어린이집을 하는 집사님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새로 오면요. 참 많이 싸운다 그래요. 왜냐하면 다 자기 거예요.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중심적이고요. 남을 이해해 줄 줄 모릅니다. 또 어린아이들은요. 얼마나 실망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나에게 이거 안 사줘서 실망하고 저거 안 해줘서 실망하고 이거 안 해줘서 실망합니다. 또 얼마나 불안정한지 모릅니다. 작은 일에 아주 감정이 충돌해가지고요. 화가 났다가 또 웃음이 났다가 들쑥날쑥합니다. 이 모습들이요. 어린아이의 모습인데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과 대부분 동일합니다. 섭섭하고요. 뭔가 나에게 관심을 안 가져줘서 서운하고요. 뭔가 교회에 갔다가 너무 화가 나서 집에 돌아갑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저 자연적인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경건한 어린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페이스북 글도 쓰고 많이 들어가서 보게 되는데요. 거기에 제가 아는 사람이 거기에 쓰는 글과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자기를 막 포장해서 쓰고요. 뭔가 다른 사람을 SNS 상에서 만들어냅니다. 동행일기를 쓸 때도요.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제가 동행일기를 담당하다 보니까요. 저에게 막 와서 얘기해요. 목사님 저분 그런 분 아니에요. 일기 속에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저는요. 저분만 안 쓰면 제가 일기 쓸 거예요. 그런 분들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이 삶과 실제적인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신앙은요. 그저 어린아이 같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지금은요. 경건한 어른이 교회 안에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몇 년 전에 레미 제라브리라는 영화가 이렇게 개봉을 했습니다. 빅토르 위고라는 책에 쓰신 분의 이 책을 이렇게 뮤지컬 영화로 만든 것이죠. 장발장 이야기가 거기 나옵니다. 우리가 장발장 잘 알고 있죠. 장발장은요. 굶주린 가여운 조카를 위해서 빵을 한 조각 훔쳤다가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4번의 타로 끝에 19년을 살고 추록했습니다. 추록하고 나니까 정과자로서 일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다가 우연히 미리엘 주교에게 숙박을 제공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곳에서 은식기를 훔쳐서 도망갔다가 다시 잡혀옵니다. 경찰이 장발장을 데리고 미리엘 주교에게 오죠. 그랬는데 미리엘 주교가 이렇게 장발장을 거짓 증언으로 구해줍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은초때도 우리 장발장에게 줬죠. 그러면서요 미리엘 주교가 이 영화 대사 중에 이렇게 장발장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여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건 속에 더 큰 계획을 보십시오. 당신은 이 귀한 은을 정직한 사람이 되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두움으로부터 일으키셨습니다. 난 하나님을 위해 당신의 영혼을 샀습니다. 미리엘 주교는요 우리 장발장이 훌륭한 사람 경건한 사람이 되는데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장발장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미리엘 주교는요 경건한 어른이었죠. 신약에서 가장 경건한 어른이 있다면요 사도 바울이라 생각합니다. 그는요 교회를 개척하고 다니면서 한 교회에 오래 있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계속 교회를 세우며 나가면서요 어려움이 있는 교회마다 편지를 계속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움이 있는 교회는 또 우리 사도 바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조언의 편지를 그들에게 이렇게 보내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의 성경이 되었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리스도인들을 세워주었고 교회를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교회도 그 말씀을 가지고 세워져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스탠리 하우어스 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덕과 성품이란 책을 썼는데요. 아마 이렇게 미국에는 대부모라는 그런 이렇게 문화가 있나봐요. 친한 우리 친구에게 자기 자녀를 낳고 대부모가 돼달라는 이렇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 대부모로서 그 아이가 잘 자라도록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매년 보내줍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쓴 편지를 모아서 덕과 성품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스탠리 하우어 목사님은요. 대부모의 역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좀 읽어볼게요. 대부모의 전통적인 역할은 너에게 신앙의 이야기와 교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다음에 그 교회의 내 삶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는 거야. 그렇게 해서 교회는 거룩하게 세워진단다. 경건한 어른들이요. 아이들에게 자기 신앙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이들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요. 다 보고 자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서요. 어떻게 되냐면요. 교회의 자기 신앙을 다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거룩하게 그렇게 세워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란다는 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죄로 인해 무너진 인생의 밑바닥에서 마지막 갈망이었습니다. 신실한 척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지만 저에게 절망만을 반결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요. 정말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싶었습니다. 은혜 안에 자라고 싶었고요. 예수님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 갈망이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까지 이끌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요. 이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갈망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아직 어린아이 이지 않습니까. 아직도 성김만 받고 싶고 관심만 받고 싶은 상태로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계십니까. 경건한 어린의 모습으로 성장해 계십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 성장을 이루어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선한목자 교회 안에는요. 일송일기를 통해서 자기를 점검하고 또 좋은 소케의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밀어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 선한목자 교회 안에 경건한 어른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